3. 이문숙 3. 이문숙, 오늘 유방암 2병 중 별세 3. 이문숙이 4일 오전 별세했다. 향년 45세 4일 가요계에 따르면 이문숙은 이날 오전 6시께 세상을 떠났다. 이문숙은 최근 유방암 2병 중이었다. 앞서 이문숙은 지난 1월 방송된 JTBC 슈가맨 2에 출연해 유방암 사기라는 사실을 고백해 안타까움을 자아낸 바 있다. 당시 그는 촬영 한 달 전에 간에 다발성으로 전이가 됐는데 방송에 출연할 수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았다며 딸과 한 약속 지키기 위해 나왔고. 마지막으로 멤버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고자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충남 홍성에 내려가서 치료에만 전념할 것이다. 암으로 고통 받으신 대한민국 환우분들 용기 희망 잃지 말고 힘내서 완치하시길 바란다고 돋붙였다. 고이문숙은 지난 1993년 그룹세세세로 데뷔했으며 지난 1996년 떠날 거야로 많은 이들을 밤새 춤추게 했다. 한편 고인의 빈소는 충남 홍성추모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장지는 홍성추모공원이다. 5위 할인